오늘은 그거 안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계정을 눌러랍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라스트 맨 스탠딩 일단 들어가면은 이런 노란 기둥 앞에 존버맨 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게임하는 방법,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지금 야비하게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한 용돈빵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당 만원? 한 판당 만원 만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슈퍼 바니맨으로 10만원을 썩 빨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 번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휘통수를 호려주면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뭐야 어떻게 알았어? 뭐야 변태 같아 지켜보고 있었어? 아니 저는 게임 룰 내 거 봤지 솔직히 말해 룰 설명하고 있는데 님이 와가지고 여기 통과하신 거잖아요 야비하게 만원 이렇게 썩 빨랐고요 자 지금 또 기둥 들어가는 소리 들렸죠? 그럼 저거네요 딱 보이죠? 보이셨? 기둥에서 딱 나오죠? 잘했어 뭐 알아서 하세요 저기... 어디 자연스러운 점을 하고 있나? 어 치지마 어 무서워 근데... 임마! 어... 봤어 봤어 이거 아직 못들어왔죠? 이 옆에만 있으면 이기죠? 공이 어딘지 알고... 나 너 봤다 너지? 안녕... 아... 야비하게 하네 좋았어 응... 좋았어 좋았어 들어가지 않고 뭐해? 어? 그 앞에서 뭐해? 뭐해? 뭐하냐고! 아 뒤통수 쳐져?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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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실확을 안했구나 조금 저기 있겠네 뭐라칸 너 지금 먹겠지요? 저 세게요 달리기를 못하네요 발배배배 zombies 으쩡 った! 으악 와 έ오 야 tet 이거지 예ェẹẹẹẹẹẹẹ 알았어 너도? 몰랐어 아아 니 들어갔던 날 또 들어간거구나 아 saturation 아... 바텀이랑 수려버리기! 아! 아! 이거지! 알았어 너도? 아! 니 들어갔던데 또 들어간 거구나! 어! 또 들어간거야! 열불이 납니다 열불이 나요! 뭐야? 이걸 이렇게 피고 다녀? 이거 너무 가는 길을 너무 표시해주는 거 아닙니까? 공기를 너무 표시해주는 거 아니에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음... 들어가! 짜식아! 짜식아! 눌러! 눌러! 아! 나 왜 이렇게 누려! 어? 이거 왜 하자고 한거야? 지금 얼마야 그래서? 2만원! 2만원! 처음에 딱 뛰어가는 모습이 너무 잘 보였어 뭐야 너! 뭐야 뭐야! 야 이 짜식아! 뭐야 봤어? 보였어? 왜냐면 지금 못 한 명도 없거든! 아 진짜? 야 넌 치사하잖아 이건! 이제 2만원빵? 이제 2만원빵? 이제 2만원빵? 여기는 기둥 없는 맵이야! 데스매치 맵이야! 너구나! 어 저기있다디! 니가 죽인 시체 저기있다! 보여? 봐버렸어! 근데 난 널 봐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랜미? 어! 뭐하는데? 삐놈이지! 일부러 키보드 소리 내지 마시구요! 아 뭐 관음종 있으세요? 애들이 너무 많다! 몇 명이야? 스물다섯 명! 헬로우! 아! 소리 들려? 뛰어가는 소리? 아니 어떻게 알았는데? 봤지? 아니? 너 왜 이렇게 점프 점프 점프하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점프? 말도 안 돼! 맞지? 야 뭐야! 야 이거는? 2만원 수고! 야 이건 순발력이지! 아 몰라 몰라! 2만원! 내가 2만원이라고? 내가! 어 너가 2만원! 찾는다! 찾아봐! 찾아! 찾아봐라! 어 쟤 너무 엉성해! 걷는게 너무 엉성했어! 그냥 가서 훌륭해! 어 뭐해? 싸우고 있어? 저 병 넘어서 소리난거 같은데! 짜식아! 짜식아! 하하! 내는거 아냐? 아닌가? 나는 움직이고 있는데! 오케이 이제 2만원.. 5만원빵 할래? 둘다 0원이야 콜콜 먹고 쌍따불로 가 오케이 오케이 좀 팍팍 들어와봐 아니 니가 바보같이 안하면 되죠 어? 본인이 바보같이 너무 소심하게 하는거 아니오 혹시 모르지? 스물다섯명 중에서 쳤는데 한 명이 걸렸지? 응 응 응 봤어? 왜 이렇게 조명해져 갑자기? 어디 심리전을 걸어 짜식아 잉 죽어있는 사람? 갑자기 왜 죽어있어? 그러게 저쪽은 왜 죽어있는데? 저쪽은 왜 죽어있어? 너 죽어! 칫 너 오사이 새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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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너 했는데? 분명 제외했는데? 뭐지? 너 나 따라오지마 너 너지 너지? 미스 아무튼 아 이겨라 와와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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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무다리에서 왔나? 맞나 맞나 차 이렇게 솟 이렇게 솟 이겨덕 으아악 으악 앗 앗 와 야 이렇게 화끈하게 가 왕왕왕왕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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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해봐 해봐 와봐 와봐 와바 오케이 어? 이쪽으로 막 뛰면은 못 잡죠? 살았죠! 홈런어어어 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 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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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너너너너 이제 왔다! 진짜? 개잘하네 10만원 아 10만원 이렇게 10만원 더블로 가? 10만원? 10만원빵? 콜콜 빨리 들어가 이렇게 해서 피하지 않고 그냥 때려버리게 어때? 해봐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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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기다려봐 아휴 기다려봐 어허헣헣헣헣헣헣헣헣헣 아니 오우 어어어어어어어어얽 그러기 이렇게 빙빙 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또 쫓아가가지고 그냥 대가리를 그냥 쫓아 그렇지면 그렇지 어떻게 하는데 얌지같이 하려고 이리로 와 이리와 왔지 왔지 개구석이요 끄 끄 툭 빵원인가? 응 빵원 오케이 어디갔어? 빨리 나와라. 숨어있지 말고. 너 봤다, 내가. 너야, 어디 갔어? 일로와, 일로와. 어디 갔어? 숨어있지 마. 나 보여? 아니, 왜 이렇게 안 보여? 집 안에... 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너 일로와, 이 새끼야. 오, 오! 죽어서 와! 그렇지! 너는 그렇게 해! 죽었어! 죽어서 와! 봐봐! 그렇지! A few moments later. 말도 안 돼! 오, 오! 고마워! 10만 원으로 바꿀 수 있겠어? 야, 근데 재미로 하는 건데 금액이 너무 커진다. 난 재밌어! 이거 얼마야? 이거? 10만 원 해, 이거. 30회? 그래, 30회. 내 이기면, 80대는 거고. 와, 50명 많나보다. 니가 빠글빠글하네, 이거. 뭐, 개비스콘이야, 여기? 니가, 니가 하나씩 죽여나가야겠다. 언제? 30만 원에 달려있어. 근데 알 수 없어. 그니까. 이제 슬슬 이 무리들에 이동하는 방식을 알 것 같아 알 것 같다고? 자연스럽게 오고 아니 아니 그 패턴이 있어 어떻게 움직이는데? 있어 그럽니다 이제 아닌 놈을 찾으면 돼 아닌 놈? 응 혼자 이상하게 걸어다니는 놈 여깄다 아닌 놈 찾았구나 그런 놈 여깄다 혼자 만세를 하고 있더라고 아 그니까 그거 왜? 이거 20만원 벌어 알았어 너지 이 새끼야 어 아니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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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봤어? 너지 이 새끼야 마지막 10만원 10만원? 어 10만원 너지 너지 봤어 너지 왜 나 점점 왜 나를 쫓아 야 너지 아니 척 하면서 돌아가는 거 하지마 안녕 왜 바로 나오는 거지? 숨었다가 숨었다가 또 바로 나오는 거 봐 다 티나? 다 티나? 또 잡았어 너지 누구야 어디갔어? 이 중에 한명이야 너희 중에 한명이지? 어디갔어? 너희 중에 한명이지? 그러겠지? 봤다? 아 뭐야 아 걸렸어 방금 또 만세했어? 응 몰랐어? 이거 봐 뭐 하는게 없다니까 완전 나라고 만세하던데? 나 여기 있는데 하던데? 이런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서도 30만원 캐 오늘의 거식이 성공적이다 이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